이번 시간의 주제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IP를 통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링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 IP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IP와 로컬호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여러 개의 링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 주소에 이렇게 로컬호스트라는 것이 주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이 주소가 이렇게 IP 체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의 주소는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그 경로를 의미하는 부분을 찾아서 음... 여기네요. 자 여기를 IP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제는 클릭할 때마다 IP로 우리가 주소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깔끔한의 계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IP가 바뀐다면 또는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로컬호스트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주소를 바꿔줘야 되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상대 경로 절대 경로라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별거 아닌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집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집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집이 여러분의 옆집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옆집의 주소를 이 옆집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 서울동 서울아파트 302호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 서울동 서울아파트 301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집을 가리킬때는 여기 있는 이 집을 가리킬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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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방법과 밑에 있는 두 번째 방법 모두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점에 해당되는 집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302호는 바로 이 집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경로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위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대경로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옆집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집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경로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옆집과 친하게 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경로를 쓰는 게 좋겠죠.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건 항상 옆집을 가리키고 싶을 때는 우리는 상대경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풀어놔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사실 절대경로와 상대경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위치와 무관하게 어떤 위치를 가리키고 싶을 때 우리는 절대경로를 쓰고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경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상대경로를 쓰는 것이죠. 자 이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작성한 웹페이지가 로커로스트 슬래시 패스 슬래시 1.html 이라고 쳐보죠. 만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new 폴더 new 폴더 패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1.html 이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tml 코드니까 html 입력하고 탭 그리고 바디 탭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http.localhost.index.php로 접속하게 하고 싶다면 우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http.localhost.index.php로 접속할 때 자 ahrf 자 이렇게 하는거죠. 잘 안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죠. 클릭하면 뭐 당연히 index.php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rf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링크가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localhost.index.php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경로에서 경로에서 이렇게 슬래시만 붙어 있다면 이 슬래시는 이 경로상에서 이 경로상에서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html이라는 이 웹페이지가 위치하고 있는 이 경로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index.php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즉 슬래시가 혼자 단독으로 오면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쭉 나열되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ul 태그로 감싸주죠.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레이아웃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ul 태그로 감쌉니다. 그리고 각각은 li로 감싸줘서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그냥 악세사리입니다. 음 요렇게 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이런 것 모두가 절대 경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li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에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1.html입니다. 이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인덱스점 php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현재 이 문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는 . 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덱스점 php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저걸 클릭하면 똑같이 인덱스점 php로 갑니다. 즉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인 슬래시 패스의 부모 디렉토리니까 슬래시 패스가 없어진 이곳을 가리키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로컬호스트를 어 이 이 점 이렇게 ip로 바꾸고 그리고 인덱스 어 패스 슬래시 일점 html로 주소를 바꾼 후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로컬호스트 슬래시 인덱스점 php를 클릭하면 이 주소가 로컬호스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죠?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앞에 있는 ip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방법 역시도 ip가 바뀌지 않아요. 즉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저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도 주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이 패스 밑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어 same.html 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html에서 same.html로 가는 링크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li를 만들고요 a 그리고 tab을 누른 다음에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일단 localhost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주소 전체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same.html 이라고 하고 reload 음 문자가 문자를 이렇게 추가해야겠죠 자 그리고 reload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클릭하면 same.html로 갑니다 안타깝게 same.html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자 그래서 same 이라고 내용을 놨습니다 뒤로 그리고 1.html을 다시 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현재의 디렉토리라는 뜻은 점 하나를 씁니다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라는 뜻은 점을 두 개를 써요 자 점을 하나 쓴다는 것은 현재 점이 두 개면 부모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점이 아예 없으면 root 라는 뜻입니다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same.html 이라고 해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예 앞에 있는 기호를 없애버려도 저것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same.html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패스 밑에 서브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서브.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html에서 서브 디렉토리 밑에 있는 서브.html로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링크로 만들어보죠 자 ul li tab 누르고 a 누르고 tab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절대경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서브.html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클릭하면 그리로 이동을 합니다 서브.html도 이렇게 서브라고 내용을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 자 여기에다가 어 현재 디렉토리에 서브 밑에 있는 서브.html로 간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또 다른 방법은 자 아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서브.html이라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절대경로라서 위쪽으로 빼볼게요 자 현재 도메인에 현재 주소에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패스 밑에 있는 서브 밑에 있는 서브 밑에 있는 서브.html로 가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클릭하면 서브.html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상대경로와 절대경로의 차이입니다 즉 절대경로는 자신의 위치와는 상관없는 것이 절대경로 상대경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것이 상대경로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슬래시 하나가 있는 것 있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경로 같고 어떻게 보면 절대경로 같거든요 제가 좀 헷갈려요 저걸 뭐라고 해야 될지 자 슬래시는 최상위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 안에서는 슬래시는 절대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슬래시만 붙어있는 저런 경로는 앞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를 옮긴다면 또는 주소가 바뀐다면 그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상대경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로드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 있는 동일한 사이트에 있는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링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대경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와는 상관없는 곳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 바깥쪽에 있는 곳으로 링크를 연결한다고 할 때는 절대경로를 써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바꿔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이 경로는 아 이 위에 붙어있네요 자 이 로컬호스트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상대경로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쟤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style.css니까 이렇게 자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c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부트 스트랩의 저 경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생활코딩의 로고 이미지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저것은 이 사이트에 있는 오픈 튜토리얼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절대경로로 내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트 안에서의 링크를 나타내는 부분 역시도 이렇게 이렇게 슬래시 인덱스.php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어 jQuery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코드인데 역시 이거는 우리 사이트 바깥쪽에 있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경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우리 사이트 안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상대경로를 써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 다시 접속해 봅시다 로컬워스트에 인덱스.php로 접속했을 때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 문제 없이 잘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주소를 이렇게 IP로 바꿨을 때도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예 우리가 원하던 바 대로 그 IP 안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번 수업 끝낼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 주소 뒤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소를 적지 않고 접속을 하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뜻이냐면 이렇게 뒤에다가 슬래시 인덱스.html을 입력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은 홈페이지의 파일이에요 이 사이트에 첫 번째 대문 페이지에 페이지에 가리키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을 보여주도록 이 아파치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대문 페이지는 인덱스.html이 아니고 인덱스.php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저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인덱스.html이 아니고 인덱스.php 파일을 열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html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접속을 다시 해보면 암시적으로 인덱스.html 파일이 없기 때문에 웹서버는 인덱스.html 파일 다음에 찾는 파일이 인덱스.php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아파치의 설정을 바꿔서 기본 페이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절대경로, 상대경로 그리고 또 하나는 대문 페이지 기본 페이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죠